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오 러븐 분들. 러븐 분들 잠시만요. 네 이대로 보내드리기 아쉽습니다.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사이다. 사이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. 이제 네 저희가 저희가 오늘 추억을 잠깐 남기고 가기 위해서 우리 촬영팀 분들 잠깐 한 번만 올라와 주시고 저희가 잠깐 사진 촬영하는 시간에 잠깐만. 네요. 자 저희가 우리 관객분들 모든 관객분들과 함께 할 거라서 잠시만 뒤로.